도시 위에서 싸우죠 그러면? 그림 한번 만들어볼까요? 아, 우리가 괜히... буд채까 거고... 이놈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..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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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쟤 뒤에 2명 붙었거든, 3명 붙었거든요? 예, 잡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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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뒤에 붙는 것만 잡아주세요. 셋 붙었으면...셉... 나 current 어 제가 쫓아가면서 다 잡고 있어요 장난치네 지금 자오 오오오오오오 동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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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비상탈출이야 죽지마 죽지마 안 죽었어 살았어 아, 이거 1인칭 할 것 같아 그러네 아,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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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도시에서 쏠리니까 무섭다 안 붙었어 안 붙었죠, 깜짝이야 울렸죠 여러분들, 민폐 안 기쳤죠 한 두 대는 친 것 같다 OK, OK 자, 상류 시킬 수 있어 빨리 네 하나 남았죠? 아니 아니, 이건 현대일 수가 있겠겠 돌아갔네 가겠습니다, 저 왜 암이야? 얌, 얌 제 뒤에 하나 붙었거든요 내가 보계를 잡으러 갈게요 아아아아아ㅏ아아앙 뭐야 아!! 히드라이가 파괴됐 어요 아! 그 한 대! 한 대 지구자네 딱 한 대만 ز Masters 뒤에 보면서 미사일 날라 온다고 해서 앞에 딱 쳐다봤는데 교회가 있어 성당 내 코앞에 성당이 개 큰게 있어